하왈휴! 자 오늘은 사라진 알파벳 친구들을 한번 찾아볼거예요 아 봅시다 야 이거는 뭐 레드하고 A하고 합쳐졌고 B의 블루 그리고 그린의 I 이거 알파벳 로우와 레이버 프렌즈가 합체됐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다가 싹 지우게 되면 몰래 숨어서 햄버거 먹방 친구들 몰래 하고 있는 레드 A 딱 걸렸어 이 자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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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2 B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쿠키를 안좋아나다본데요? 블루비? 이거를 뭔데? 쿠키 대신에 도넛으로 바꿔주니까 너무 좋아 그린아이의 집이 지금 정전이 나가지고 어휴 어떡하면 좋아 이것들은 이 파워를 싹 이어서 비상전원 온 아 뭐야 깜짝 생일 파티였어? 서프라이즈 였네? 이건 그거 아닙니까? 픽사 패러디 아니야? 진짜 패러디네 우와 이거는 K가 개 위기인 상황이네요 벼랑 끝에 몰린 K F의 위협으로부터 누구를 지어야 되는 거야? F? F? 어? 황금 K로 탄생해서 날아올라 빠이엄 어이 블루비 지금 시간이 몇인데 학교 가야지 인마 제이가 엄마인가? 잔뜩 화가 났는데요 이 알람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거지? 큰 거 온다 뽀뽀 레드웨이가 뚜뻑이 깨지기 일보직전 망치를 지어야 될 거 같아 위험해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현실 T를 찾으세요 상어인 척하는 T였습니다 너 이 자식 깜짝 놀랐잖아 오 이건 쥐가 피한테 고백 때린 상황 아니에요? 피가 의심스럽다고? 피인 척하는 F였어! 정글에서 조심하십시오 이 애벌레 정체는 C였어? 놀리려는 녀석들이 많고 말 이거 아.. 자 다음은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와서 그런가 뭔가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의 크리스마스네요 할아버지 아 허전하다 했다야만 트리가 없었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가 위험해요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사실 난 와이에요 자 선물이야 프레젠트 아니 아이 녀석 방금 구해줬더니 또 위기야? 응 응 그것은 아령이었구요 잘가라 아프지 아랭에서 당근을 찾으세요 저기 올라프 오야 미안한데 내가 당근을 너무 좋아하거든 이 당근 좀 가져갈 수 있을까? 겹쳐져 있는게 좀 수상한데요 올라프가 아니었잖아 안돼 내 코 다음 C는 어디에 있습니까? 너 누가 봐도 니가 C잖아 어디 코요미 야옹인척 하고 있어 사과를 얻으세요 하하하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의 떡인가 뭔가 그건가 나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그렇다면 러비는 오케 찹 뚜빼기 아야 눈 뒤가 위험합니다 8A 어 이거 뭐 그 백러비인가 그건가요? 안에 누구세요? 이건 알파벳이 아니라 그냥 괴물인데요 괴물이 되어버린 B 손들어 쏜다 응 역으로 이젠 니가 손들어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도서관에서는 소리질러야 제맛 조용히 하랬지 이 민폐덩어리 자 V 운반을 하세요 자 잠시 검문 읽겠습니다 저 손 안쪽에 뭐 뭐 수상한 물건 같은 거 없으시죠? 오케 오케 하하하 이 자식 일로와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진다 비상 으응 험란 기가 왜 꽃에 물을 줄 수 없을까요? 이거 뭐야 왜 물이 안나오지? 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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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스가 아니라 뱀이었기 때문이었죠 촥 촥 촥 너한테 대신 물 주마 위험해요 위험해 피가 방망이든 애프한테 쫓기고 있어요 도와줘요 배트맨 배트맨 나 히어로브이 출동 으응 어어 나 선물 까야되는데 웬 유령이여 뭐야 아까보다 장난칠래? 선물도 가짜야? 헐 워터파이프를 수리하세요 와 X랑 Y가 놀다가 보니까 오오 위에서 뭐 물이 줄줄 새고 있네 이거 파이퍼 어떻게 수리하지 샥샥샥샥 으응 X야 너가 반짝 꺼가지면 되야되겠다 음 야야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난 집에 언제가 그가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애프 녀석 어디 숨었어 어어 저는 사실 오렌지 캥고르랍니다 하하 빠이용 브이의 은신천은 어디있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브이게 숨어있죠 야 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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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메랑 아니에요 야 티를 찾으세요 너 여기 있잖아 야야야야야야야 멈춰 나 내리찍으면 안돼 아아 또 F 또 여기 숨어있네요 이루와 어 어 딱 걸렸다 도망쳐 어디갈려고 딱 걸렸어 이 자식가 블루가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염된 블루 보프야 그거 그거 내려놔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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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랩 배틀 하자고 오이 예예예예예예b 블루가 피자 먹어야 했는데 누가 한 조각 먹었나봐 아 아니구나 블루야 너는 피자 따work은 관심 없구나 인간 먹이가 필요했어 오오 무서워 레인보우 알파벳 스토리는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신박 바이!